야, 뭐, 뭐해, 뭐해. 야. 너 나랑 동맹하자. 응? 무슨 소리야? 혼자서 공부하는걸? 나랑 동맹하자고, 동맹. 마스크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리는데? 왜 갑자기 취사고가 됐냐? 아까는 이렇게 안 그린 것 같은데. 까불지 말고. 너 내 얘기 잘 들어. 이거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거든. 무슨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 잘하면 너하고 나 다시 본원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자네 혹시 류 장관님 수술에 들어갔었나? 아, 네, 들어갔습니다. 응급실에서부터 계속 쭉 파일로 했었습니다만. 응. 잘 됐군. 오늘 오후에 장관님 2차 수술 잡혔는데 1차 수술에 들어갔던 친구가 하나 필요했거든. 아, 네. 그래. 싫은데. 그러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보라니까. 야, 이번 장관님 수술이 박 교수님한테도 얼마나 중요한 수술이겠니? 그 중요한 수술을 너하고 내가 돕는 거지. 대신 다시 본원으로 데려가달라는 조건을 딱 붙이는 거야. 어때? 하고 싶으면 너 너해. 난 싫어. 나도 웬만하면 나 혼자 하고 싶거든? 근데 알다시피 난 수술 중간에 들어갔다 빠졌잖니. 하, 그래. 네가 내 얼굴에 저지른 이 참사 눈 딱 감고 용서해 줄 테니까. 싫다고 차 한 째. 안 한다고. 답답하네. 야, 이건 너한테도 기회야, 서우진. 이런 기회에 박 교수님한테 잘 보여줘서 전혀 나쁠 게 없다니까. 그런 사람한테 안 잘 보여도 돼. 아니, 너 돈도 필요하다며. 페이닥을 하더라도 본원 쪽이 더 세지 않니, 어? 같이 본원으로 가자. 갈 수 있다니까, 어? 너한텐 세상이 참 쉽지. 뭔 소리야, 갑자기. 난 세상에서 네가 제일 똑똑한 줄 알잖아. 세상 제일 바보인 줄도 모르고. 야, 나처럼 똑똑한 바보도 다 있냐? 몰랐냐? 바깥에 너 같은 바보들 완전 셌어. 공부만 잘하는 바보, 1등만 좋아하는 바보, 세상 물적 하나도 모르면서. 지가 제일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바보. 그만해라. 더하면 인격모독이다, 이거. 우정 언니 충고라고 해둘게. 우정? 언제부터 우리가 친구였는데? 그런 충고해 줄 만큼 언제부터 네가 날 그렇게까지 생각했다고! 가서 얼굴부터 닦아라. 나 지금 되게 웃겨 보여. 하...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아... 정맞지. 야, 서우진 너 거기 안 서? 어? 선배님. 얼굴에 왜... 곰팡이? 잘못 봤어. 아토피야. 아... 아토피래. 개신 손해. 어! 은탁쌤. 감사합니다. 우정? 언제부터 우리가 친구였는데? 그런 충고해 줄 만큼 언제부터 네가 날 그렇게까지 생각했다고! 사실은 그때... 네가 일어나서 마치 안 했었는지... 못난 늦은 지 장íd히는 지 dress. 안. 맛있게 말아! 안. Rabbi. 나, 또 내 육회가 없었는지... 어떡하다. 나, 또 내 육회가 없었는지, 어떡하지. 아! 아 어떡해 진짜 하필 정수님 속에 무서워가지고 진짜. 아 진짜. 골수 구성 악성 질환의 진단에 있어서. 뭐야 자네? 본과 첫 수업부터 지각인 거야? 죄송합니다. 내 수업 때 지각이나 결석 절대 안 봐주는 거 알고 있지? 이름? 서우진입니다. 서 서 서 서 서우진. 너 이걸로 마이너스 3점이야. 아무도 지각하면 안 돼. 알았어? 네. 차은재 진짜 독종이지 않냐? 이번에 또 올 에이플이래. 야야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저녁도 처음에 안 먹는다더라. 똥도 안 싼 난 썰 있어. 너 진짜. 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했어. 1등 못하면 그냥 죽는 줄 알 거야. 어휴 죄수 없어. 밥을 왜 안 먹어. 아 나 이번에 진짜 학고맞으면 나 진짜 끝인데. 끓인 줄 알 deployed. 모두들 걷기, 본인들이 많이еди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구 너를 사랑하고 있어 서두르지 않을게 난 이 뒤에서 너를 지켜줄게 I will be with you 너에게 자 이번 시험에서 만점자가 나온다. 서우진. 자 박수 지금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시키신 떡볶이하고 튀김 나왔습니다. 니가 실기에 그렇게 강하다며? 필기시험에 맨날 간당간당 턱걸인데.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나랑 동맹 안 할래? 니가 나한테 실기 좀 가르쳐주라. 그럼 난 뭐 해줄건데? 나한테 있느니 아마 너한테 전부 다 풀게. 블루컹에 풀루 다 있어. 이것만 달달 외워도 최소한 6읍은 변할걸? 그때 그때 그룹은 변할걸? 그룹은 변할걸? 그룹은 변할걸? 해방, 해부하가 안 해도 됨, 강아지 키우기, 서핑, 여행, 24시간 스타크,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기, 연애, 의대를 때려쳤을 때 단점, 엄마가 슬퍼함. 너도 사실은 잘해내고 있는 게 아니라 견뎌내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부터. 아니, 아니 그렇게 세우면 안 되고 눕혀가지고 한 번에 툭. 한 번에? 한 번에 툭. 아, 그렇게 내부 사야 되겠다. 그렇게 망설이면 더 아프다니까. 아, 알았어, 알았어. 그냥 과감하게 툭. 그냥 과감하게 툭. 과감하게 툭. 풋! 너! 오발. 넷. 오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